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드디어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이승우와 함께 시축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죠 저거죠 자 이승우 선수 오늘 참 특별한 시축 행사가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졸업 앨범 맛집으로 유평한 의정도고에 다니는 주현서 학생인데 이승우 선수의 골 셀리브레이션 그 졸업 사지는 극장 화제가 됐어요 네 너무 화제가 저도 봤는데 저는 저희 유니폼을 직접 만들었다는 게 빚기지가 않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게 비키지가 않네요.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게 직접 만든 거죠? 대단합니다. 저거 이틀 걸렸다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한 학생이네요. 이승훈 선수가 사실 그 사진을 보고 구단 쪽에 직접 요청을 해서 이 학생을 초청을 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. 이승훈 선수의 저희가 같이 종료를 했었던 토완전 골을 거의 포스카스 상감이 아닌가 라는 그런 코멘트도 주윤석 강생이 남겼던 기억도 제가 있는데요. 이승훈 선수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축하까지 신고 왔습니다. 하나 번 볼까요? 시축도 이승우급이지요? 이승훈 선수의 환한 피서와 함께 신축이 그렇죠 저거죠 저겁니다. 뭘 해도 될 학생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승훈 선수의 11호 골의 슬래버레이션을 같이 연골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